대한민국 군인들 보고 오늘 갑자기 영국과서 프랑스랑 싸우러 왔는데 예를 들면 그럼 싸우면 되겠습니까? 그냥 부팅마침 정보석을 켜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닌가 되는 거지 갑자기 어떻게 저리가 있어? 이 상황으로 오전쟁은 되게 벌써 오전해 전타전 부상담들이 속출할 텐데 그 나이 흐린 명사들이 전쟁이 약 600m 앞 공수산 모거리에서 회전을 하시는 단추 회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500m 앞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약 300m 앞 공수산 모거리에서 대전 아이시가 회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불쾌하게 되겠어요 오전쟁이 전에도 제출총 500m 대결을 했는 걸 고기압판에 공사하는 걸 제가 관여하는 대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 300m 앞 시골에 불쾌하게 되었는데요